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친의 시험에 통과했다는 써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봅시다 제목 자기 부모님들이 망했다며 내 마음을 시험한 남친 그래놓고 혼자 웃으면서 야 너 합격 통과! 이지랄 아 이 새끼 완전 재수없네 야 너 탈락 새끼야 원제 남친의 테스트로 인해 헤어졌는데 제가 이상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요 별탈 없이 한 2년 가까이 만난 사이였어요 특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가정에 대해 물어보거나 가족들에게 인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 최근 남친이 배서 결혼 이야기가 먼저 나오길래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들 정확히 오픈해보자고 했더니 갑자기 제 눈치를 보는 그러면서 뭔가 우울한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은 사실 예전에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빚을 갖고 있거든 나도 그래 내 월급 20%는 부모님께 드려야 돼 당연히 도움도 못 받지 그래도 내가 한 1억원 모았다 등등등 완전 심각한 얼굴로 이런 말들을 해대는데 저 이때 패닉이었어요 정말 많이 당황했고 큰일이다 싶더라니까요 물론 저희 가족이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고 또 비록 아니지만 그리고 또 비록 서울이 아닌 지방이지만 자가도 있고 또 부모님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유가 넘치는 건 아니라서 제가 결혼하면 1억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셨고요 또 제가 모은 돈이라고 해봤자 8천이 전부라서 남친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나 이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솔직한 제 상황과 제 마음을 말했고 아무래도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나한테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라 이렇게 말을 했죠 아 물론 저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감수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알거든요 이거 100%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에 진짜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지금 우리 둘 다 돈 잘 벌거든요 거기다 부모님도 남친을 직접 만나보면 좋은 사람인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래 이겨낼 수 있겠다 결혼하자 이런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제가 지금 글로는 단순하게 쓰지만 정말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뒤에 다시 만난 남친한테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반대를 하실 거야 그러니 절대 기죽지 말고 나랑 같이 잘 설득을 해보자 자기 부모님들 빚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당신들 빚 갚으시는 동안 우리 자가 같은 건 미루고 최대한 간소하게 시작해서 얼른 갚아드리자 다만 우리의 미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갚고 난 뒤에 당신들 용돈 같은 건 절대 아닌 것 같거든 이 부분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내 마음 이해해 주길 바래 등등등 제 속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뭐야 나는 정말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뭔가 실실 웃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야 자기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 갑자기 박장대소 미친듯이 껄껄껄 웃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우리 부모님 안 망했어 야 너 진짜 야 죽인다 너 통과 어 합격 일단 미친 소리를 하면서 배를 잡고 웃어대는데 사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어하니 벙벙했어요 그런데 다 웃고 난 뒤에 하는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잘 봤다는 등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등 우리 부모님이 3억 이상 도와주시기로 했다 우린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 순간 진짜 화를 넘어서 아니 오히려 마음이 완전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고 그래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나를 테스트했다 이거네 이유가 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지 이랬더니 혹시 제가 돈만 밝히는 여자는 아닐지 그리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자기를 버릴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해봤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소리 듣는 순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야 일단 썩은 테스트까지 해야 할 정도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너는 테스트를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결혼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나는 머리가 터질 정도로 우리의 미래를 고민했는데 너는 고작 한다는 게 이딴 장난이냐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로 끝내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고 저는 정말로 끝내버렸죠 근데요 남친 아니 전 남친이 계속 그래요 아니야 꽁꽁아 이거 실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면서 연락을 해대는데 제가요 직업 특성상 폰 번호를 바꿀 수는 없어가지고 차단을 하는데도 계속 모르는 번호랑 또 모르는 톡으로 연락하고 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너무 열받는데 회사에서 말이 나올까봐 큰 소리도 못 내요 더 답답해 여하튼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3개월째 저한테 매달리는 중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처음에는 속았다라는 생각과 이 새끼가 나를 뭘로 봤나 싶어서 절대 죽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매달리니까 제가 지금 조금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판단이 맞는지 여러분의 고개를 듣고 싶어 글 썼습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닌 뭐죠? 아니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안 때린 것만 해도 용한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진짜 개 답답하네 너 뭐야? 댓글 쓰니?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80일 넘게 매일매일 저렇게 빌어대니까 솔직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쓴 거예요 댓글? 쓰니? 아니 이걸 그냥 그대로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80일 넘게 싹싹 빌 만큼 잘못한 일이라는 건데 이런 남자랑 결혼이라는 걸 정말 하고 싶으세요? 사랑을 떠나서 쓴 일을 자기랑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을 했다면 입단 미친 테스트 절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남자는 님을 테스트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한 거라고요 2번 지금이야 뭐 결혼이 깨질 판이니까 싹싹 비는 거지 나중에 결혼 후에 저런 식으로 똑같이 농락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미안하다면 빌 거 같냐? 어? 잡은 물고기는 그냥 영원히 농락만 당하는 겁니다 2번 아니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만약님이 테스트 통과 못했... 만약님이 그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으면 그럼 저 새끼는 아무 미련 없이 쓴 일을 버렸을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감이 안 오나? 내 댓글 참으로 명쾌합니다 쓴이가 제발 이 댓글을 보고 완전히 끝내길 바라요 3번 자기 딴에는 아니야 자기야 사실은 이거였어 짜잔 이러면은 아 뭐야 오빠 앞으로 테스트하고 그러지마 내 사랑을 시험하려는 거 나 똑땅해 흥 뭐 대충 이딴 반응이 나올 거라 여겼나 본데 이 그지 같은 놈 어디 가가지고 벌레한테 빨대를 꼽혀라 4번 뭐? 80일째 빌고 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글쎄다 내가 봤을 때 저 새끼 지금 며칠 만에 돌아오는지 내가 봐야지 내가 잘못을 해도 적당히 빌면 언제든지 나한테 돌아올 여자인가 아닌가 이거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5번 실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건 말이죠 실수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 끝내놓고 겨우 3개월 매달린다고 흔들려요? 왜요? 쓴 이가 없으면 못 살겠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의 사랑이었으면 애초에 졌단 그지 같은 테스트 할 생각도 못합니다 얼른 정신 차리세요 6번 네가 흔들릴 걸 아니까 잡는 거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가 훨씬 더 위에 있고 쓴 이를 아래로 보니까 테스트 한 거라고요 특히 말이죠 이걸로 헤어질 수 있다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해봤다 이건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 그대로 쓴 이를 그냥 개, 돼지, 소 같은 가축 따위로 보는 거요 7번 지가 다른 사람을 테스트 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인간들을 내가 몇 번 만나봤는데요 이것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과 성격 자체가 되게 오만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가 무슨 권리랑 자격으로 그딴 걸 해? 그러면 내 테스트에 응해 줄 건가? 아우 가짜는 놈들 8번 이제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이력서에 쓰지도 못할 점수도 따라고 하겠군요 우리 부모님한테 미리 점수를 좀 따놓으면 좋잖아 이거 9번 저래가지고 결국 받아줬더니 네가 나를 언제쯤 받아주는지 테스트 해본 거야 만약 100일 넘어갔으면 너 탈락이었는데 말이지 운 좋네 이런 거 아닌가?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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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10번 잘 들어 만약 이거 받아주잖아 그럼 넌 그냥 남 미세야 다른 거 없어 며칠 뒤 올라온 후기입니다 글쓰고 댓글 몇 개만 보다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댓글들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네요 일단 속이 답답하다는 분들 많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놈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걸려서 내가 혼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글 쓴 거니까 뭐 그래요 잘 혼났다 싶어요 여하튼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변명을 했어요 저 말고 예전에 만났던 전여친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때는 정말로 자기 집안이 많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결국 이게 이유가 돼가지고 그 여자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전여친을 원망하는 건 아니래요 다만 앞으로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떠날까봐 늘 불안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저를 시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일매일 다른 번호로 장문회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성도 그렇고 또 변명도 그렇고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뭐 나름 합당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 남자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헤어져 버리면 아마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닐까 내 삶에 다른 인연이 또 올까? 이런 조바심도 났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처럼 이대로 결혼하면 늘 테스트 당하다가 이혼을 하거나 속이 터져 죽거나 이런 미래들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선택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 친구가 마음을 접고 나를 그만 놔줬으면 하는 마음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안 그러고 즉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와 행복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반 물론 알아요 어떤 게 더 현실인지 잘 압니다 마음이 참 쓰네요 여하튼 그지같고 언짢았을 거래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1번 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 집활집권을 하겠다 이거냐 지금? 2번 추각을 보니까 천생연분 확정이네 그래요 꼭 결혼해가지고 평생 테스트나 받으면서 사셔? 집활집권이야 내가 이러니까 남미세들에겐 조언 같은 거 해주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지 5번 깔깔깔 웃음이 합격? 바로 이게 문제야 쓴 일을 그만큼 쉽고 또 가볍게 봤다는 그 증거라고 말이지 댓글 그렇지 100번 양보해서 테스트까진 그렇다 쳐 그런데 깔깔깔 쳐 웃으면서 말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사실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너를 떠본 거였다 정말 미안하다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그랬던 거다 그러니 이런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 평생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아 물론 이렇게 해도 찬다 그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4번 아니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 또 같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도 아니고 깔깔쳐 웃으면서 합격 통과? 그리고 이런 남자를 두고 고민한다고? 그래요 꼭 결혼하세요 이런 미친 꼴을 당하고도 흔들리는 거 보면 천생연분인 거 같은데 꼭 결혼해라 괜히 어설프게 방생해가지고 엄한 여자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꼭! 꼭! 본인이 수거해가세요? 5번 혹시 그 사막에 흔들리는 거요? 정말 그런 거냐? 6번 역시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글 올리는 여자들 특징 편들어주고 현실 좋은 아무리 해줘도 쓰레기 남친을 다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어? 아닌가? 이러면서도 결혼을 강행 그리고 다시 1년 뒤에 판에다가 또 제가 이상한 건가요? 글 떠올리고 7번 무엇보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그 뒤에 찾아올 후폭풍이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수하고도 즉, 내가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자기가 결과를 승복하고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즉, 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반대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겁니다 이걸 왜 안 하느냐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주인이 개나 고양이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요 결혼하잖아 뻔하죠 나중에 글 또 올라오겠지 그럼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마지막에 마음 바뀌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